오늘은 인터넷에 이동훈 키스술을 치면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이동훈 키스술... 이동훈만 치지 왜 키스술까지 외쳐네 어? 이동훈 치면 좀 다른 것들이... 다른 분들이? 혹시 이동훈 치면 지금 이제 몇 번째로 나와요? 어? 첫 번째로 나와요 아 진짜? 네 저희... 아니... 나 피디가 맨날 찾아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오 두 번째네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갔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좀 서칭을 하던 도중에 앳된 박사님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박사님 한 번 알려주세요 아... 잠깐만 사진 찍었던 복도는 기억나세요? 이거 신촌세브란스 수술실 수술실이란? 수술실 복도 어 수술실이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셨더라고요 이 찍으신 분이 전민규 기자라고 사진 기자인데 엄청 유명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도... 생생했지 거기서도 박사님 모자가 돋보이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빵모자로 쓰고 있죠 그 두건 모자를 써보질 않아서 오히려 난 그게 더 어색해 나는 빵모자가 더... 내 마음엔 더 편안해 땀 흘리는 것도 세균이다? 아 그렇지 아니 귓밥 아 귓밥... 귀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빵모자의 목적은... 수술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흐르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어차피 다 일회용이니까 그리고 사실 저거 쓸 때도 이렇게 좀 털어야 돼 그런데 약간... 약간 이렇게 실 같은 거 묻어있는 경우도 있거든 보니까 연세대의 드림팀이라는 별명이... 소화증외과 드림팀에 아주... 아시고 계셨나요? 내가 있을 때 드림팀이었지 지금도 소장이시고 그때도 소장인 김현우 교수님이 소화증외과를 두루두루 아주 그냥 잘하시지만 그중에서도 뇌성마비 아니면 소화손, 발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나시죠 대한민국 뇌성마비는 대부분 김현우 교수님한테 가죠 뇌성마비는 어떻게 고치는... 그러니까 걸음걸이 뇌성마비가 있으면 근육톤이 정상적인 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고 하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나는 소화증외과 분야에서 사지연장 변형교정, 소화스포츠 소화스포츠는 애들도 많이 관절도 다치고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관절 내시경을 삼성우려의 안전환 교수님 밑에서 배워서 내시경 되게 잘하거든 세브란스에 있을 때는 애들 내시경 주로 내가 다 했죠 어쨌든 사지연장 변형교정 그게 제 주였고 그때 사지연장 전문의로 내가 소개가 됐네 해외에서 더 유명 지금 환자의 대부분이 해외에... 대부분은 국낸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많이 왔죠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해외에서? 뭐 가깝게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좀 상상 못하던 그런 나라?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온다든지 싱가포르 이름은 가깝잖아요 그죠 싱가포르, 필리핀, 미국, 캐나다 여기는 잘 아는 나라들이니까 뭐 하여간 많이 와요 몽골에서 오는 거 다른 병원과는 다른 점 아닌가요? 그쵸 나는 학회에서도 외국에서도 많이 먼저 알려졌으니까 욕수출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여기 보면 이미 국내에서 최고의 키 수술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최근 사지 현장 및 병원 변형 교정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자가골수 줄기세포 농축액을 이용해서 뼈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수술법을 임상적으로 성공해 화제가 됐다 2011년 2011년 이거 가지고 내가 13년에 뉴욕에 가서 그때 발표할 때 4개를 그냥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 논문을 그때 세 개를 4개를 발표를 했는데 북미 사지 현장 학회 가서 최우수상은 하나만 주니까 내가 그때 받았거든 4개 중에 하나로 받았거든 그거 포함해서 두 개 더 해서 세 개를 COLR이라고 하는 정형외과 학회지가 있거든 정형외과 탑저널이에요 전 세계 정형외과 전월 중에 탑저널 거기 4개 발표한 것 중에 3개를 전월에서 초청을 했어 우리 전월에 논문을 내라 실어 줄게 대단한 건데 잘 감이 안 오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화제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영화제에서 여기에 출품하세요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이었다면 TV도 나오고 윤여정처럼 그치 이게 이제 우리 세계가 워낙 작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세계라 그렇지 이게 영화제 이런 거면 뉴스에 나름 나왔겠죠 뼈를 늘릴 때 이게 뼈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잘 안 나오면 그때 뭔가를 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방적으로 뭔가를 더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뼈가 더 잘 나와서 뼈가 안 나올 확률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 골수에는 골수 줄기 세포들이 있잖아요 조상 세포들 그 세포들을 이렇게 농축을 해가지고 내 수술하는 데다가 그냥 부러지면 이렇게 번지니까 피가 나오면 피가 굳잖아요 피가 굳는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골수 줄기 세포 농축한 거를 딱 들어가면서 서로 만나게 만들면 그게 딱 젤타입으로 몸속에서 변해 내가 원하는 곳에 걔들이 딱 아주 그냥 와글와글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뼈가 엄청 잘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HSS에 닥터 로즈 브루라고 우리 이쪽 분야에서도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이제 처음에 나한테 말을 걸었어 자기도 이런 자가 골수 줄기 세포의 빅 빌리버다 되게 흥미롭다고 그렇게... 근데 하여간 지금도 나는 이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진짜 주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내가 수술한 환자들을 가지고 내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논문 아이디를 짜고 모든 걸 이렇게 다 내가 구성을 하고 해가지고 나가서 발표하는 첫 무대였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최우상도 받고 우리가 RTC라고 해가지고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논문 중에 또 되게 굉장히 인정해 주는 그런 논문의 어떤 연구 방식이 있어요 그 에비던스 레벨이 되게 높아 그만큼 또 연구하기가 힘들거든 RTC는 미국 같은 데서 RTC를 발표하고 나면 일단은 누가 나와서 질문을 할 때 Congratulations부터 시작해 이 RTC를 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발표했던 것 중에 RTC가 있었는데 그때 그 RTC를 했던 논문이 뭐냐면 보톡스 보톡스가 근육 줄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제 펠리생이 미국의 펠리생이 있잖아요 선생님 Dr. Dong Hong Lee for seven or eight years and he's one of my best students 펠리생이 연장 수술을 할 때 근육이 저항을 하잖아 근육이 저항을 하는 게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육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선생님 하시던 반복주의 하나가 수술하면서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항이 줄어드니까 늘릴 때 여러 가지 문제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 줄어든다라고 하는 컨셉이었거든 한국에 와서 이제 내 수술을 하면서 이게 진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나는 모르겠는 거야 증명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스타디를 한 게 환자한테 동의를 받고 한쪽에는 보톡스를 놓고 한쪽에는 보톡스를 안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쭉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톡스를 놓은 쪽 안 놓은 쪽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아무 차이가 없다 근데 나는 그때 진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를 발표하면서도 이게 펠리 선생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안 했어 그냥 오로지 오로지 학문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이제 발표를 딱 하니까 이제 보통 발표 끝나고 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줄 서서 질문하고 질문하면 내가 답하고 이러거든 펠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멘트를 했어 허벅지를 하면 좀 다를 수도 있다 효과가 있다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어떤 교수가 나와서 닥들이가 RTC 했는데 RTC에서 효과 없다는데 뭔 소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내가 좀 앞에서 살짝 살짝 그렇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나중에 밥 먹으러 갈 때 펠리 선생님이 옆에 와서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시더라고 펠리 선생님이 워낙 위대한 분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고 근데 이제 한국 가서 내가 허벅지를 또 해봤지 아니 허벅지는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니까 또 그렇지 허벅지 연장할 때도 또 스테디를 해봤지 한쪽하고 한쪽하고 허벅지는 또 근육이 더 많지 더 많지 근데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것도 10월 날에 실었어 이거 둘 아까 종아리 그거는 10월 날에 초청 받아서 실었고 허벅지는 그냥 내가 보내서 10월 날에 실었어 학회 첫 데뷔의 추억이죠 그게 그때는 정말 뭘 모르고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하니까 학회 끝나고 났는데 막 이렇게 붕 뜨더라고 뭐 하셨어요? 햄버거 먹으러 갔어 햄버거 쉑쉑버거 그때 처음 먹어봤어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가 개발한 흰다리 수술법은 지난해 북미사지연장 변형교정학회에서 또 오르는 수술법 이머징 테크닉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학회에서 이머징 테크닉이라고 하는 또 오르는 수술 기법 이런 세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서 강의를 한 거죠 내가 흰다리 수술하는 이 수술 방법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만 코로나 직전까지도 그 유럽에서 매년 우리가 그 트레이닝 코스가 열리거든요 매번 제가 보여준 수술이 수술이에요 모형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지난번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이제 카데바 가지고 수술 시연하고 또 끝나면 이제 하시겠네요 이제 코로나 또 끝나면 하죠 동양의사로서는 이제 혼자서 매년 가죠 이밖에도 그의 수상 경력은 화려하다 이 교수는 2013년 북미 사지현장 변형교정학회에서 최우수 논무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2014년 유럽 킨처 소사이티 킨처 소사이티 알지 우리 구독자 다 알고 있는 훌륭한 구독자 한국 의사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가 개발한 수술법은 미국 교과서에도 게재돼 세계 증외과의 한 흐름이 되고 있어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번에 심판한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다시 써야 돼 업데이트 하는데도 박사님의 기술이 그치 이제 내 수술 케이스를 더 이제 새로운 케이스로 해가지고 다섯 개 정도 케이스 올릴 것 같아요 이에 대해 그는 새로운 치료법은 의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환자의 사소한 불편함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말했다 좋은 치료법은 책이 아닌 환자가 가르쳐 준다는 게 거의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든지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대단한 데서 이렇게 막 발견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 생기는 거는 당연히 이 수술에서는 당연한 거야라고 이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골수세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술하면 이 정도 확률에서는 뼈가 잘 안 나와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줄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 방법을 찾은 거거든 내가 늘릴 사지 1장 수술만 내가 몇 케이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한 2, 3천 케이스는 했을 거거든 꼭 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다리 길이 다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잘라가지고 늘리잖아요 뼈 이식을 한 게 제로예요 저는 0% 그리고 X다리 다리 종아리 연장하면 X다리가 자꾸 되거든 X다리도 학회에서 드러내놓고 막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진짜 심한 거 아니면 다 허용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X다리 생기는 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X다리는 조금만 있어도 문제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커뮤니티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환자들도 수술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건 원래 그런가 보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는 X다리다 X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환자들도 이제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거든 예전에는 다 넘어가던 게 이제는 못 넘어가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못 넘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해결방법까지 다 찾은 거니까 그거 하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거지 할 거예요 2회 3회 4회 5회 6회 6회 9회